사진 SBS 월화 드라마 해치 캡처 드라마 해치의 이경영이 정의료를 내기에서 구애냈다. 1일 오후 방송된 SBS 월화 드라마 해치에서는 좌이정 민진헌 이경영 분이 세제 이금정 1호 분을 위해 나서는 모습이 담겼다. 민진헌은 친국이 진행되려 하는 와중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진헌은 만국하옵게도 소신은 오늘 이 친국을 받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진헌은 이어서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소신만이 아닐 텐데요? 전학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 아닙니까? 습하게 반복된 일이 아닙니까? 명백한 물증도 없이 단지 혐의만으로 정적을 제거해온 이 나라 조정의 모습이라고 말하며 친국을 중단시켰다. 조정의 모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